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사시면 되요 그러면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구요 많은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빵식이 tv 빵식입니다 여러분 민주당의 이수진 이걸 어떻게 손질해야 됩니까 오늘도 뒷목을 딱 잡으시고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주당의 이수진이라는 정신 넋빠진 인간을 강력하게 비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회 국정감사가 한창인데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민연금공단 대상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재용 회장에게 뇌물을 받고 외압 행사를 지시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손해배상 대상에서 빠졌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따져 물었다라는 거예요 또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으려면 당연히 불법 합병의 몸통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민들도 다 아는 사실이라면서 소멸시효를 앞두고 요식행위로 소송을 제기한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정신 넋빠진 이수진은 이어서 권력과 재벌 눈치를 보며 국민연금공단이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면서 공단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행태를 국민들이 절대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아가리를 함부로 놀려댔습니다 야 이수진 잘 들어라 내가 정확한 팩트를 말해줄 테니까 그리고 진행 상황도 좀 눈여겨보고 귀때기는 악세사리로 달고 다니냐 자 만약 이 방송을 보고도 또다시 아가리를 함부로 섣불리 놀렸다가는 정말로 우리 우파 국민들이 너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는 걸 경고하고 일단 국민연금공단은 삼성물산 불법 합병과 관련한 재판이 끝난 지 2년여 만인 지난달 13일 소멸시효 완료를 3개월 앞두고 뒤늦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고요 삼성물산 법인과 이재용 회장 등 간부들도 많죠 삼성 관계자들이 손해배상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자 또한 정부와 공단 쪽에선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라고 압력을 넣은 넣었다 넣은이 아니라 기사를 보세요 압력을 넣은 게 아니라 너네들이 주장을 한 거지 아무튼 이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한선 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도 포함이 됐지만 이 박근혜 대통령은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민주당의 이수진이 또다시 박근혜 대통령을 소환해서 국민들을 매우 매우 악의적으로 선동을 하고 자빠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하지만 이수진 내가 지금부터 말한 부분에 대해서 팩트에 어긋난 게 있으면 고발을 하든지 고소를 하길 바래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셔서 이수진이라는 못돼 처먹은 이 정치꾼을 정말 잘못된 점들이 드러나면 고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핵정국 당시 특검이 다섯 번째 시도로 꼽은 게 바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인데요 이재용이 이 두 회사 합병을 성사시킨 뒤 합병 후에 삼성물산이 삼성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등 삼성생명을 동시에 지배하는 사실상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도록 계획했다라는 겁니다 특검은 그들의 논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한 모든 기사를 증거로 첨부를 했는데요 당시 대부분의 언론은 삼성물산의 주식 11.21%와 제일모직 주식 4.84%를 보유한 국민연금공단이 합병 비율 때문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기사를 쏟아냈었는데 이런 기사들이 증거였다라는 겁니다 특검은 합병에 반대한 국민연금공단이 입장을 바꾼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돕기 위해서 문영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시를 내렸고 보건복지부의 지시를 받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영본부장 홍완선이 투자위원회로 하여금 찬성을 하도록 하는 압력을 행사했다고 추론한 겁니다 당시 특검은 보건복지부 장관 문영표를 2016년 12월 28일 새벽에 긴급체포를 하고 곧이어 구속까지 단행을 했었죠 죄명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골이인 직권남용과 국회의사의 증언 위증도 아니야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심과 2심에서 똑같이 징역 2년 6월에 신형을 선고받은 문영표 장관은요 2017년 11월 29일 대법원에 상고를 하게 됩니다 왜 죄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심 조재현 대법관 대법원 2부에서 쟁점들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직권으로 문영표 장관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느닷없이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문 장관은 2018년 5월 15일에 석방이 되죠 자 문영표 장관의 석방 후 무려 3년이 다 지나가는 동안 대법원은 최종 선거를 내리지 못한 것도 이상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데는 다 사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대법원이 1심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문영표 장관의 상고를 기각을 해버리면 형이 확정이 되지만 만약 이렇게 해버리면 대한민국 정부 즉 문재인 정부는 삼성물산 주식 상당수를 보유한 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게 1조원 이상을 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 합병을 반대한 엘리엇이 특검의 공소사실을 근거로 대한민국 정부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놨기 때문인데요 또 반대로 대법원이 문영표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해버리면 삼성물산과 제1모직 합병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는 무관한 것이 되지만 엘리엇의 손해배상할 책임 또한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경우 대법원이 특검 수사가 무리했다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꼴이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대법원은 외국 자본에 손을 들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특검의 수사가 잘못됐다고 국민들에게 확인시켜줄 수도 없는 그야말로 진태양난에 처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대로 불법이 이뤄졌다면 승계작업이 이뤄졌다면 법대로 하면 될 것을 문재인을 보십시오 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을까요? 지돗나가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아무튼 당시 삼성물산과 제1모직의 합병은 국민연금공단보다 더 많은 주식을 갖고 있었던 소액주지들이 합병에 찬성하는 바람에 통과되었다라는 것이 정설이었고요 국민연금공단도 합병으로 인해 이익을 본 게 사실입니다 당시 우종창 기자가 석방된 문용표 장관을 만나서 합병에 찬성하라는 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았고요 문용표 장관은 당시 본인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하기를 좀 주저했지만 한 가지 사실만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놔야 된다 이러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자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만약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면 나는 그 지시를 아랫사람에게 전달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보고체계에 따라서 내 지시가 전달이 되고 보고되었을 것이다 나나 내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억울하다고 주장을 해도 특검이 이 보고체계를 조사하면 역으로 타고 올라가면 사실관계 그러니까 누가 지시했는지 박 대통령이 지시됐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인데 나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합병에 찬성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국민연금공단에 그런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 나는 특검에서 있는 그대로를 진술했고 그 바람에 담당 검사 김창진 부부장 검사와 3시간가량을 논쟁을 했었고 검사가 나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에게 데려갔는데 나는 윤석열 수사팀장에게도 똑같이 주장을 했다 그랬더니 윤석열 팀장이 나보고 대통령이 시켰다고 진술해라 그러면 다 끝난다 왜 쓸데없이 혼자서 고집을 피우고 고생을 하느냐라고 회의를 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재판을 받을 때도 내가 똑같이 주장을 하니까 재판장이 나도 그 점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라는 말까지 했다 당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을 상대로 우정창 기자가 문영표 장관의 업무 스타일을 물어봤는데요 대답은 이랬습니다 소신이 뚜렷하시고 원칙대로 일한 장관을 꼽는다면 단연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꼽을 수 있다 이런 답변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결론을 지어보자면 특검이 언론 기사들을 증거로 추론한 거예요 즉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 이재용 당시 부회장의 합병을 도와주고 K스포츠 미르제단의 출연금을 묵시적으로 청탁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K스포츠 미르제단은 안종범이라는 사기꾼놈이 고용태를 비롯한 서울 최대 운동선수들을 앞세워서 박근혜 대통령 조남을 팔아서 사기를 처먹으려다가 걸린 미수사건임이 다 드러났고 삼성물산과 제1모직 합병은 경영적 판단으로 적법하다라는 판결이 난 사안입니다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은 청탁을 받은 적도 없고 뇌물을 받은 적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재단이 만들어지는 것도 몰랐다 또한 문영표 장관의 주장대로 또 판결문대로 박근혜 대통령은 합병에 관여하지도 않았는데 무식이 개손이라고 자빠졌는지 내가 묻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수진은 잘 들어 지금 소환할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이딴 걸 아무런 증거도 없이 털어도 죄가 안 나오고 증거가 없으니까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뇌물죄로 엮어서 구속을 시키게 지시한 문재인의 모가지를 딱 잡고 국정감사장에 끌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일만의 양심이 있다면 그리고 삼성을 옥죄고 있는 놈 김용철 감사 아닙니까 여태까지 해왔던 놈이 바톤 터치했나 그리고 중요한 건 당시 특검이 주장한 건 언론사의 기사 내용일 뿐 증거를 내란 말이야 증거를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탄핵정국대 특검 검찰이 수사한 걸 보면요 그냥 찌라시 언론 보도를 인용하고 말이야 사쿠라들 집어다 놓고 위증 교사시키고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딱 다 조작이라는 걸 너네들을 알면서 왜 이 XX발 발강들이냐 이것들아 아가리로만 떠들어대지 말고 증거를 갖다 밀어낸 말이야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도 모르냐 이것들아 아 civic 아 아 아 감사합니다.